와 근데 이거 대박인데 이거 나가면 전국 웨이저 중에 김재민 형님이랑은 실질적으로 뭐 해봤으니까 그건 유튜브네요 형이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마 왜냐면 또 이제 과천에서 체육관도 이제 레슨을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야 체육관 체육관도 계속 레슨관도 엄청 많아 근데 재민 형이 그런 전국 웨이저 그거잖아 탑 클래스 탑 원이잖아 탑 장수 트는 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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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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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수수수 . . . . . . 2. 5. 5. 1. 2. 3. 5. 4. 6. 7. 1. 3. 4. 5. 4. 5. 5. 6. 5. 5. 6. 7. 죄송합니다 3t 2t 3t 3t 2t 3t 3t 4t 5t 5t 6t 에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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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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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